꿈에서 13. 신정동 가는 길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나는 대장간에서 만든 손잡이가 짧은 낫과 또 하나의 도구를 들고 들력을 헤매고 다녔다. 나 동안도 낮은 야산과 들판에서 식물을 찾아 돌아다녔다. 벼가 시퍼렇게 자라는 들판에 소나무 숲이 보였다. 나는 그곳으로 갔다. 멀리서 봤을 때는 소나무 숲이었으나 가까이 갔을 때는 소나무 숲이 아니었고 물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못이 있는 공원이었다. 그곳에 큰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넓적한 푸른 강이 주렁주렁 달려있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난 후 감나무를 쳐다보았다. 가지마다 탐스런 감이 달렸다. 옆으로 떠든 가지 끝에 딱 두 개의 감이 달린 것을 보고 나는 두 개의 도구를 분리하여 한 개는 왼손에 잡고 오른손에 낫을 움켜쥐고 던지는 자세를 취했다. 혹시나 지켜보는 사람 곧 감나무 주인이 있을까 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핀 후 나는 세 개의 낫을 던졌다. 낫은 빛나가 어둠 속으로 날아가 버렸다. 명중하지 못한 허탈감에 잠시 빠졌다가 나는 다음 행동을 하기 위해 적당한 것을 찾으려고 공원을 돌았다. 아무리 찾아도 감을 딸만한 적당한 것이 없었다. 그때 나는 왼손에 들고 있는 도구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어둠이 좁혀왔고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위협하기 위해 점점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팔뚝에 소름이 도는 것을 느끼며 나는 불이 나게 그곳을 벗어나 운전을 했다. 들판을 벗어나자 멀리 마을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다. 팔뚝리였다. 무작정 나는 마을에 접어들어 보이는 길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좁은 길을 운전했다. 그리 가파르지 않은 언덕길이었다. 갑자기 길이 더 좁아졌다. 순간적으로 나는 그 좁은 길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뒤돌아보았다. 후진하여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못되었다.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며 나는 눈을 질끔 감았다. 좁은 골목을 통과하지 못하고 벽에 깰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걱정과 달리 그 좁은 골목을 통과하자 반대쪽은 약간 넓은 공터였다. 나는 식은 땀을 흘렸다. 그때 어린 계집애가 어느 대문에서 나왔다. 나는 창문을 내리고 그 아이에게 신정동을 가려는데 똑바로 가면 되느냐고 물었다. 계집애는 내가 가리키는 방향이 아닌 방금 온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계집애와 이야기할 때 저쪽에서 또래의 사내 아이가 나타나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았다. 계집애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나는 제 차 지명을 말하며 바로 가면 되느냐고 질문했다. 계집애는 여전히 아니라고 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며 돌아가라고 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나는 방금 겨우 지나온 골목을 돌아보았다. 공터에서 차를 돌려 좁은 언덕길을 돌진했다. 통과했는지 벽 사이에 끼었는지 나는 모른다. 왜냐하면 꿈에서 깼기 때문이다. 요정도 매일 나는 꿈을 꾼다. 깨면 꿈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는데 지금 꾼 꿈은 생생하다. 꿈에서 내가 여자아이에게 말한 신정동은 서울에 있는 지명인 것 같다. 왜 느닷없이 신정동이란 이름이 떠올랐는지 궁금하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버린 아이가 있다. 그녀가 살아있다면 지금 마흔을 갓 넘긴 멋진 여인이 되어 예쁜 손으로 그가 좋아하는 쇤베르크와 파흔을 피아노로 칠 것이다. 내가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는 꿈에 본 아이만 했고 인디언 치마를 입고 있었다. 그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어떤 점유를 느꼈다. 아기 천사 같았다. 그 아이를 만난 동네가 신정동이었다. 또 하나 신정동과 관련이 있다면 내가 낳은 아이들의 외가가 신정동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처가의 연을 이었지만 후에 처가는 인천으로 옮겼다. 꿈에서 나에게 길방향을 가리켜준 계집애 얼굴이 분명하지 않고 그 아이는 인디언 치마를 입지 않았었다. 2009년 4월 26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